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거는 참 제가 질문드리기가 조금 민망한데 네. 배디가 난가요 아니면 제가 난가요? 어? 뭐가요? 어떤?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주셔야 되는데. 아 조금까 뭐 어떤 이 라디오의 어떤 정체성과에 좀 맞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디와는 좀 다른 스타일이니까 저는. 배디가 누구죠? 그렇지. 배디가 누구죠? 아 역시. 배디가 누구죠? 역시 저는 참 친구들이 이래서 좋아해요. 87이거 영원하라. 영원하라. 영원하라 영원하라. 그러면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마피아 게임만 하잖아요. 넉 가지 마피아. 아 맞아요. 그걸만 해서 이 스페셜 DJ를 하면서 드디어 몇 분을 뵀거든요. 아 게스트 문제로. 배텐 유니버스에 계신 이 고정 게스트 문제로. 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배디는 원래 좀 어떤 사람인가요? 간단하게 낱말 죽어도 안 듣는 사람. 야 이게 참 이게 다 똑같군요. 낱말 절대 안 듣는 사람. 그렇죠. 고집이 강하고. 고집 아집 똥고집 뭐 다 다 있죠. 저는 그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본인 입으로 자기 자랑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.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낱말 안 듣는 거죠. 남 신경 안 쓰는 거죠.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아는 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. 맞습니다. 러브 배우님이 자리 비우면 바로 이제 저희가 깐다고 배텐에. 화장실도 못 가요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이게 다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거죠. 워린 청각님이 남이춘도 그동안 많이 참았다고. 아니 배디가 있으면 제가 거의 놀림을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없을 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많이 또 얘기해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 배디는 영국에서 돌아와서 본인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. 충분히 시간을 갖고 주변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.